그렇게 할까? 다른 제비야? 모든 제비가 얘처럼은 안 할 수 있잖아 아 내 다리 아 아 근데 불이 불는데 한참 걸려 다리 부러지는 사이 뭐 한참 버는 얘기인데 다리 부러진다 이거 오래 걸려 다 꺾었다고 생각하잖아 아 아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옳지 그래 금방 꺾어진 거지 아이고 이런 제비야 다리가 부러졌구나 내가 치료해 주마 그래 그렇게 되면 돼 근데 제비는 흥분해지면 암컬껏해 그리고 노분해지면 숙허껏해 지금 아 그러네요 니가 그렇게 했잖아 다리 부러졌다 이러네 숙허제비야 숙허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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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 툭 고고 도깨비가 박매 이러고 나왔어 퐁 나오는 거니까 얍 얍 승규야 너는 자 하고 나와도 될 거 같아 자 자 야 야 야 야 뭘로 할까요 사부님 뭘로 할까요 자 야 야 몰라 1번 2번 툭 튀어나온 거 생각하란 말이야 방에서 툭 튀어나온 거 땅 툭 튀어나온 거 땅 야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렇게 해야 돼 야 나는 도깨비다 놀부 니놈을 혼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난 도깨비다를 강조해야 돼 도깨비요? 그렇지 그 천재로 해야 혼내줘 야 난 도깨비다 혼내줘 왔다 이거 보면 혼났네 야 난 도깨비다 이러고 나와야 돼 야 이 도깨비 어렵네 응 야 나는 도깨비다 오 놀부 니놈을 혼내주러 왔다 응 그런 거야 땡 그런 거야 응 야 웬만하게 만든 얘기야 아 터치가 들어가니까 진짜 도깨비 드시니까 목이 다 셨다 어려워졌어요 더 이거 대상 이제 밤에 왜 이거 몇 마디 안 되니까 네